나 지금 치료해 줄 수 있냐? 아니지 잘 들리냐고 제가 빠른게 들리냐고 너무 앞서가 Can you heal me now?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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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유가 있습니다 어? 어 어떤걸로? 아 이제 라임의 세계에 빠지게 될거에요. 아 랩과 사랑을 쓰신건가요? 어떻게보면 랩과 사랑을 쓰신거에요. 아 신사에요 신사에요. 네. 요섭이 랩하러 한번먹고 있어요. 어 랩으로! 요섭이 랩으로! 체크 체크! 내 키는 누구보다 작지? 하지만 태큰은 누구보다 크지? 원래 함께 왔어 마이페이지? 앞으로 펼쳐질 내 무대 꽤 많이 준비했으니 좀 기대! 여러분! 그 때부터 가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. 오 고팔의 이유가 있엄어 잠시만 심사의 시각 pretend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